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사건의 결사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굉장히 큰 논란과 논쟁이 있었던 사건인데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하고 숨진 20대 여성, 이 20대 여성의 어머니가 딸의 얼굴과 이름 그리고 폭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일단 어떤 사건인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거 25세에는 황혜진 씨라는 분인데 대태폭력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시에 사망 내용을 CCTV를 부모가 공개를 했는데요. 내용을 보게 되니까 이 영상을 보게 되면 가해자 A씨가 황씨의 머리 같은 걸 벽에 부딪혔단 말이에요.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다시 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같이 또 들어갔는데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잠시 후에 보니까 황씨가 완전히 의식을 불면 상태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해자 A씨가 질질 끌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119에 신고를 했는데 전화해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머리를 옮기다가 찌웠다. 또 술에 취해가 많이 취해가지고 기절했다라고 거의 신고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족인 그 내용을 보고 너무나 화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폭행 아니면 상해에서 사망한 게 아니고 사례의 고의가 있다. 처벌이 달라. 그런데 이제 그 남성 가해자가 운동도 하고 또 원구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남성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여성을 때릴 때 강하게 때렸기 때문에 이건 고의성이 있다고 봐가지고 지금 청원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약간 위험성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건장한 남성이 약한 여성을 그렇게 마구 구타했다고 한다면 그게 단순히 구타가 아니고 약간 의도적으로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그건 살해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인 사이의 다툼이 결국은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건데. 그 영상을 보면 처음에 어쨌든 여성이 먼저 머리채를 잡고 합니다만. 그렇죠. 여성이 남성의 뒤통수를 때린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영상을 보면 이 남성이 여성의 머리를 잡고 벽에 세게 몇 차례 이렇게. 그렇죠. 이거는 좀 아무리 봐도 납득이 안 가는 그런 폭행인데 문제는 이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났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면 풀려난 게 아니고 검찰, 경찰에서 영장을 쳤는데 이게 기각이 된 거예요. 영장이 기각됐다. 그러니까 도줄이 없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사망했으면 상해치사건 폭행치사건이 저희가 영장을 청구를 합니다. 하는데 보통 받아주거든요. 검찰을 통해서 법원에 청구가 되면 대부분 영장을 발부하는데 이례적으로 이건 도줄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당시 어떤 판단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연인 간의 폭력이라 하더라도 폭력의 강도가 심하고 또 이 피해당한 여성이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사망, 사람이 죽은 상황인데 왜 영장을 발부하는지 의기심이 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피해당한 여성의 상태를 보니까 입술 등은 말 것도 없고 위장체를 드리고 갈비뼈, 골절 이런 걸로 하면 상당히 때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 생각이지만 일단 이 정도로 자기 연인, 즉 데이트하는 여성을 때렸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건장한 남사가 아까 말했듯이 이 여성이 화나서 때렸겠지만 살해, 즉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문제인데 경찰이 일단 상해치사 혐의로 영장을 쳤는데 이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런데 유족들은 상해치사가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살인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실수로 죽였다면 과실치사인데 그건 아니고 상해나 폭행치사는 사람을 부탈, 부탈이사만 있는 거고 죽일 이사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들이 조사할 때 물어봅니다. 당신 때릴 때 죽이려고 때렸어? 그럼 피해자가 뭐라 그러겠어요? 죽이려고 때린 거 아니야? 화나서 때렸어요. 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는 미필적 구애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때렸지만 내가 때려와서 약한 여성이 사망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난 화나서 때렸어. 이 정도까지만 진술을 받게 되면 살인죄로 입건할 수가 있고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유족들은 어쨌든 살인죄로 해달라. 살인죄로 자기들이 보기에는 일련적인 주장일겠지만 일단은 피해 상태를 보던가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때린 거. 건전한 남성이 여성을 때린 거는 고의성이 있다. 즉 죽이려고 안 했지만 죽을지도 모를 정도의 폭행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살인죄로 처벌해달라고 청원을 한 거죠. 팀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조사는 안 했지만 지금 나온 대로 여성의 피해 상태를 본다고 한다면 피해 상태를 본다고 한다면 이 남성이 혹시 여성이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인식이 있지 않았나. 그렇다고 한다면 미필적 구애가 가능하죠. 그렇다고 하면 재판부라든가 아닌 거기서 검찰에서 제명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살인죄로.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구속영장이 계약됐으니까 이 친구는 불구속 상태 상태에서 조사받는 거 아닙니까? 불구속 상태 조사인데요. 좀 더 조사를 하게 되면 영장은 재청구도 가능하거든요. 다시. 바뀔 수도 있다. 그렇죠. 청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사가 끝난 거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구속 수사로 바뀔 가능성은 있는데 유족이 원하는 건 신상공개까지거든요. 신상공개는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신상공개는 쉽지가 않습니다. 신상공개는 중대한 범죄고 범위가 확실해야 되고 국민이 알 거리를 다 따졌는데 신상공개는 경찰청에서 실현 유연이 하지 않습니까? 7명이 하는데 그중에 4명 이상이 산성해야 되거든요. 이게 흉악한 범죄는 아니냐는 판단은 유족 측에서는 흉악하다고 하지만 심사원들이 볼 때는 흉악한 범죄를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겠냐. 그래서 신상공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흔히 쉽게 얘기하는 데이트 폭력인데 혹은 이별 폭력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과도한 집착 등등으로 인해서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다. 혹시 팀장님도 비교와 비슷한 사건 수사신적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남녀관계로 싸우는 게 종종 있는데 이게 심일 때는 대체 폭력인데요. 제가 했던 경우에도 한 2년 동안 둘이 연인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만나기를 약속했는데 여성분이 동창회 때문에 동창회 모임을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1차로 식사를 끝났으면 좋겠는데 보통 우리가 동창회 나가면 2차를 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차를 갔는데 동창들 중에는 초등학교 동창회니까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있었어요. 어울려서 술도 마시고 놀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 주점에 남친, 남자친구의 친구가 손목을 왔다가 그 여친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남의 일은 관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알려줬네요 또. 그렇죠. 그 봤던 그 친구가 남친한테 네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들이랑 술 먹고 있다. 술 먹고 있다. 술 먹고 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만난 남친이 물어봤어요. 어제 친구가 이미 있다는데 어땠어? 그러니까 식사만 했어. 누구랑 했어? 우리 여자 동창들끼리만 했다.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선의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때 남자 있다 그러면 화낼 거니까. 그런데 이제 빌미를 잡은 거예요. 너 내 친구들 봤는데 남자랑 어울렸다며 이렇게 된 거예요. 거짓말 하니까 여자가 이제 아니라고 우겼을 거 아닙니까? 일단은 우기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잘 못 참아가지고 구타를 했는데 이게 뭐 사실 영화를 보게 되면 화나면 뺨을 때리더라고요. 영화에도. 아니 화나 TV를 보게 되면 그것도 폭행인데. 폭행이죠. 이 남자는 뺨을 때릴 뿐만 아니라 주먹을 날려가지고 호흡도 부러뜨리고 아까 의식으로 갈비비도 때리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화가 나면 자기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는데 또 사정없이 때려가지고 여자가 상당히 맞았어요. 그리고 뇌팽기 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자가 참으려고 했는데 또 전화와서 협박을 한 거예요. 계속. 그리고 여자가 고소를 했습니다. 상해지하고 협박지하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도주를 한 거예요. 가해자가. 그래가지고 주변을 탐문해서 나이트클럽을 간다는 말을 듣고 나이트클럽의 잠복에 있다가 그 남자친구가 그 친구들 즉 남녀 섞여 있는 장소에서 같이 어울리는 걸 보고 체포를 했죠. 그런데 여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해서 그 당시에 구속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나중에 말 들어보니까 협박죄 같은 건 반해자 불불죄거든요. 상해자도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상해지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위로 나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집행위로 나왔다. 여자가 용서하신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보면 이렇게 한 번 폭력을 쓴 사람이 과거에는 폭력을 하지 않았을까? 혹은 나중에는 또 폭력을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폭력성을 띄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빨리 인연을 정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성이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습관으로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폭력을 못하게 맞고 그래도 불구하고 폭력을 쓰게 되면 정리하는 게 옳은 거라고 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원 사건으로 넘어가서요. 이 사건도 굉장히 국민들의 분노를 지금 사는 사건인데 전자발찌를 끄는 50대 남성이 이틀 만에 여성 2명을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전자발찌를 끌고 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이 남자가 자수를 했어요. 자수님도 보니까 차량 안에 숨진 여성이 50대 여성이 있었고 그리고요. 그 전자발찌를 끌기 전에 또 한 여성을 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전자발찌를 탄 사람이 사실은 이 심각한 범죄자로서 범죄를 처벌을 받고 나왔지만은 그걸 감시하기 위해서 전자발찌를 채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자발찌를 끊기 전에도 여성을 살해했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후에도 여성을 살해했기 때문에 전자발찌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여론이 비등한 거죠. 그런데 일단은 전자발찌 이야기는 조금 뒤에 가서 살해하고 살해 동기는 무엇입니까? 살해 동기는 본인의 진술을 할 때 워락가락 했습니다.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거절해서 했다가 금전 때문에 채무관계로 금전 때문에 살해를 했다고 말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해자, 지금은 피해자인데 이 피해자 말이 워락가락 하기 때문에 좀 더 살해를 해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다일 수도 있다. 그리고 알다시피 피해자들을 부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성폭행 문제라고 한다면 거기 이제 증거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금전 문제라고 한다면 은행이라든지 갖고 있는 소식이 없어진 거를 여러 가지를 확인하게 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분도한 이유는 이게 정가가 14범이나 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전자발찌까지 채웠는데 결국은 전자발찌 찬 상태에서 사람을 두 명이나 살해했으면 이거는 뭐 관련 당국이 결국은 잘못한 거 아니냐. 더 강력하게 관찰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같아요. 당연히 이제 그런 여론이 비등한데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자발찌를 채우는 이유는 그 사람의 형을 살고 나왔어도 재범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감시하겠다는 얘기인데 직접적으로 전자발찌 사람을 1대1로 밀착 감시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전자발찌에서 그 사람이 동선, 이케론의 동선이라고 하는데 그걸 움직이는 걸 추적을 하지만 이 사람이 범행하는 현장은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전자발찌로 이 사람이 위치는 확인이 돼도 그 사람이 그 위치에서 누구를 죽이든 강도를 하든 물건을 훔치건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단점인 건데 그리고 전자발찌가 알다시피 아무리 그 견고한 재질을 만들었더라도 이 카탁이라든가 아니면 그 자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절단기 같은 걸로 하면 잘라 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포니의 맛만 먹으면 언제든지 풀 수 있다. 이게 이제 단점인 거죠. 그런데 이 강 씨가 정가가 많은데 그 가운데 또 성폭력 정가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강 모 씨가 사실은 17살부터 정가가 있었는데요. 1996년동과의 성폭행 강도 혐의를 해가지고 형을 살고 5년 살고 나왔어요. 2005년도에도 성폭력이라든지 강도랑 해가지고 15년을 살고 나왔는데 이 강 모 씨가 실제적으로는 1996년 사건 때 보호감호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보호감호가 있었습니다. 형을 살고 나와도 끝나도 추가로 또 저기 사람을 보호소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2005년도에 폐지가 됐거든요. 폐지가 됐는데 1999년 사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가지고 사실은 보호감을 시켰는데 천안에서 갓 출소를 시켰어요. 실제로 이 사람이 위험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정가도 많을 뿐더러 똑같은 범행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주시하고 했어야 되는데 어떻든 출소한 뒤에 바로 이 범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됐던 거죠. 경찰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팀장님이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경찰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다 이 얘기는 두 가지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피의자가 전자 발치를 끊었을 경우에만 보호관찰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경찰이 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자 발치를 모니터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실제적으로 전자 발치를 끊고 도주했을 때 그 범인 집에 갔던 것 같아요. 경찰관들이 갔는데 문제는 두들겨도 답이 없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문을 열어보질 못했다.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데 저희가 타인의 집을 수색하려면 판사의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도 없고 체포영장도 신청을 했지만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법렬에 근거해 않고 그 집을 파손하거나 문을 열었을 경우에는 경찰관이 오히려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즉 법을 위만했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왜 그런 사람을 강하게 못했냐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은 자기 능력 바뀌거든요. 물론 현장에서 그 안에서 뭐가 이상한 소리 난다든지 문제가 있을 경우는 열어볼 수는 있겠지만 아마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하시는데 그 경찰관은 법에 따라 집행한 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강 씨 자택에서 범죄가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경찰이 체포영장 없이 그 집을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고 아니 압수수색영장. 압수수색영장 없으니까. 그런데 몇 차례 찾아가긴 했네요. 두 차례 같았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그 안에 사차가 있다고 하면 당이 열어보겠죠. 하지만 그걸 몰랐던 거죠. 알고 안 한 게 아니고 몰랐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래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부심을 못하냐 했는데 그 당시 실동한 경찰관은 조금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강하게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압수수색영장 없이 들어갔다가 아무 일도 없으면 나중에 또 경찰이 징계받는 거 아닙니까? 주거춘입이라든지 재물손괴로 처벌을 받는 게 입건이 되죠. 잘못하다가는. 그래서 그런 걸 너무 생각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강력하게 집행을 해라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법과 인권위 침해 관계가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부착한 성범죄자의 재범이 꾸준히 늘고 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그러세요? 아무리 해도 전자발찌를 찾다 하더라도 그걸 심리적 압박이나 육지적으로 압박하는 건 맞지만 그게 큰 효과를 못 본다고 폐지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폐로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계를 보게 되니까 5년 동안 전자발찌를 산 사람들이 재범류를 봤어요. 봤더니 그중에 그 한 2% 정도가 성폭력 범죄고 0.1%가 살인죄예요. 0.1%가 강도죄이기 때문에 그러면 10배 이상이 넘는 게 성폭력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게 성폭력을 하는 사람들이 성향이 그 사람들은 또 재범류를 많거든요. 하지만 전자발찌를 찾다고 해서 그 범행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사건 뒤에 처벌할 수밖에 없지. 아니 미리 예단해가지고 그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전자발찌 훼손도 생각보다 쉬운 모양이죠. 전자발찌가 쉽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손으로 제거한다거나 칼로는 안 되지만 절단기로는 끊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박모 법무부 장관이 우리나라 최첨단이다. 그리고 가볍게 병렬화돼가지고 우수하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전자발찌가 다른 절단기로는 다 끊어지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튼튼해도.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끊는 것에 대해서는 그 후에 처벌은 가능해도 미리 예방을 해가지고 처리한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팀장님이 봤을 때는 이 제거 확률을 낮추는 방법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사실상은 인원이 많고 예산이 많다면 밀접 감시하고 그러니까 전자찌를 차거나 범행을 끝내고 온 사람들을 수시로 직접 관찰도 하고 밀착하면 되지만 1대1 감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피해자들한테는 스마트워치를 우리가 지급하고 있어요. 아시죠? 긴급시에 누르게 돼 있는데 스마트워치도 사실은 많지는 않거든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범인들을 어떤 예방에 위해서는 보호감호가 최고 좋은데. 그건 뭐 인권 탄압이라서 안 되는 거니까. 그게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국회에서 다시 제안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쉽지만 않다. 쉽지 않죠. 아까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보호관찰 인력이 한 사람이 몇 십 명을 담당하니까. 보호관찰 인원이 지금 재범 전자발찌를 한 사람들의 한 17명 정도를 가능한다는 거예요. 한 명이서. 하는데 어느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경찰은 15만 명 되거든요. 그 15명이 전체를 무리트랙을 하자. 그런데 15만 병력증에는 파스 직원도 있고 경목이 다 나눠져 있거든요. 이분들이 자기 업무가 있는데 어떻게 전자발찌를 찬 사람만 모니터를 가서 하겠냐. 이건 좀 약간 좀 어려운 얘기 같고요. 실제적으로 보호관찰 직원을 좀 밀리고 그리고 전자발찌의 좀 약간 기능성을 향상을 시켜서 더 튼튼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보호관찰 인력을 늘리고 전자발찌를 좀 튼튼하게 만들고 이 전자발찌 정보를 경찰과 실시간 공유하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실시간 공유라는 것이 전자발찌를 끊었을 때는 가능하거든요. 끊으면 연락해서 가지만 전자발찌고 차고 있는 거를 경찰한테 추적하라는 얘기는 그건 과도한 업무죠. 실제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인력 문제는 항상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함께 예산 문제가 또 따라오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저희가 데이트 폭력 이야기 했었는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하면 피해자 보호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테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 범죄를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데이트 폭력 방지법이라는 법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데이트에서 폭력 당했다고 하더라도 일반 형법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자기 신변의 위험을 느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스마트워치는 지급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 그 사람이 찾아오니까 순찰을 강화해달라고 이럴 경우에는 순찰이 강화하는 대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경찰관이나 행사 이런 분들이 피해자를 위해서 같이 먹고 자고 숙식을 해결한다든가 밀착으로 보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외국 같은 경우에 보니까는 그런 분들만 보호 조치하는 경찰에서나 그런 집 같은 것도 따로 있긴 하던데 아직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런 안간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 영화에서 그러는데 그거는 증인들 보호. 중인으로 증인 같은 경우는 혹시 우회가 모르겠지만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보호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워치 정도는 보급을 하는데 이것마저도 개수가 적기 때문에 다 지급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스마트워치를 보급을 늘리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가능한데 예산을 줘야만이 그게 가겠죠. 알겠습니다. 예산보다는 국민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배 전 서울경찰촌 국제범죄사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